모든 과정이 다르니까 항상 저희들이 고맙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또 즐거운 시간 가져다주십시오. 지금부터 한 2시간간만 저희들이 놀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조금 뒤에 시끄러울 때 심드름을 좀 해요. 심드름을. 심드름 좀 해가지고. 여기다 미니가서 한 번 나올 때까지 먼저 노래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데뷔에 박수 한 번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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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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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! 나머지! 곰고루야 뚫린다 복마다 이따 아들 지켜봐 이따 아들 연출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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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아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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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흥과서 어르신 후 후다워 지고하다 좋으시니 지흥뼈에 벌벌 벌벌 듬뿌린 아래주니 나 참다 갈거니 나 참다 갈거니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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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여기 있을까? 저기 있을까? 황구리만 깨단나면 영원히 깨단나로 황구리만 깨단나면 다시는 화려하게 바싱마다! 시을까서 얼씨구 철시나 지화나 고시우리 시의 여인의 고로모로 눈물이 막았으니 하나 잡다 봐야되 하나 잡다 봐야되 시을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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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